여러분,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열린 교수입니다. 이번 주 투데이스 토픽은 인공지능 기반 예지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인공지능으로 미리 예측해 대비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많이 편하겠죠. 예를 들어 기상예보관이 날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가 올 것을 예측해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참 편리할 텐데요. 지금부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장 진단을 예측하는 예지보전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 예지보전 프레딕티브 멘티넌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공장 자동화 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제조업 분야에서 공장의 모든 설비를 AI 기술과 빅데이터, IoT 기반으로 모두 자동화, 진흥화하는 것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공장 자동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들 수 있는데요. 독일 국가과학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IT 기술을 결합하면서 자동화, 진흥화된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독일의 기업인 지멘스, BMW, 아디다스 같은 기업들에서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통해서 공정을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기반으로 공장의 모든 설비 시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또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설비 시설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링만 잘 하면 되고 관리 감독의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수의 인원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장비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빅데이터 기반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고장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비 이상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을 예지 보전, 프레딕티브 메인티넌스라고 합니다. 그럼 본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 예지 보전에 대해서 특강 강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